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1994년부터 방영이 됐는데 최고 시청률이 47%가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랑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0년에 종영이 되었고 제가 알기에 아마 최근에 다시 방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이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았을 때 프랑스인이고 방송인 이다도 씨가 나와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이다도 씨 그래서 이다도가 이름이고 C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다도 씨가 전체 이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20여 년 전에 와서 3개월 동안 부산에 거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래처 여직원 미스 김인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많이 가져줬다고 그래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분이 미스 김이 영어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요리도 해주고 부산에 가면 유명한 시장인데로 무슨 시장이죠? 자갈지 시장 국제시장도 있네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시장은 자갈지 시장입니다 자갈지 시장 가서 장도받고 그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20년이 지나도 그 미스 김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했어요 제작진이 수소문을 해서 이분을 찾아 냈는데 이분이 보니까 교인이더라고요 교인인데 자기가 출연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작진이 겨우 설득을 해가지고 천신만 것 끝에 만나게 됐어요 출연을 하게 됐는데 부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갈지 시장의 옥상에서 건물 옥상에서 오랜만에 정말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저만 보기는 아까워서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영상이 나올 테니까 한번 어떡해 오시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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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감격이 저런 거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어르신들만큼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깨닫는 한 가지는 만남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참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흔히 보통 중요한 만남 첫 번째는 뭘까요?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미스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가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영어가 좋아서 영어를 열심히 한 그런 얘기 들었고 수학이 좋아서 수학 선생님이 좋아서 수학을 열심히 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스승이 참 중요하고 또 친구가 중요하죠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 따라 어디까지 갑니까? 강남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스승과 친구를 만난 것이 중요한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장 최우선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뭘까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않아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생사를 가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약속 지키려고 오신 거예요? 또 아니면은 밥 한 끼 드시려고? 커피포트 준다고 소문났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10월 27일 12시 오늘 신일교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범당에 있고 또 장호실에도 있고 비저널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처음 오든 두 번째 오든 세 번째 오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낭익은 분들도 있어요 새성명 축제 제수, 삼수, 사수 막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빌립이에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43절,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빌립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가가지고 빌립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왜? 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했을까요? 간단하죠 자기 친구가 자기가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다나엘이 빌립의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시큰둥합니다 46절로 보면 뭐? 뭐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무슨 말입니까? 야,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냐 예수님을 평가 전화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사렛 그 당시의 나사렛은 아주 깡초네요 깡촌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아니,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나사렛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냐 말도 안 된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고정관념이 뭡니까?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의 줄임말입니다 고정관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교회에 대한 선입관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척 보면 압니다 그런 분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훌륭한 분 아니야?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부처님 믿으면 안 되나요? 알라 믿으면 안다는 거예요? 공자 믿으면 안 됩니까? 다 신은 똑같은 거지 선입관이죠 또 혹자는 여러분 중에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목사님,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러한 선입관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이미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 크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뭐예요? 구세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구세주예요 누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면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구세주, 구세주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 나와요 구할구, 인간세, 주인주자죠 세상을 구원할 주인, 영어로 세이비어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아, 모르시는구나 예수님의 이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예수 거기에 님을 붙인 거예요 존칭 전비사죠 여러분, 예수가 어떤 뜻입니까? 예수는 여러분이 지저스, 예수 많이 얘기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우리 이름에도 다 뜻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라흔이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수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인인 것은 이름에 이미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인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죄와 멸망에서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 구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경제인, 기업가, 재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정치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우리 문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실 분 그분을 만날 때 내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행복을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모님을 좀 잘못 만났어요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함은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구세주님을 믿을 때 그 구세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 안 돼요 요즘에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 금천구청 주변에 우리가 새정민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새정민 축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많이 해요 요즘에 길거리에서 설문해달라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응답하지 마세요 이만희 신천지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단 믿으면요 이단들도 성경 공부하거든요 여러분, 이단을 믿으면 성경 공부하고 지옥 가요 얼마나 이게 참 너무너무 슬픈 거 원통한 일 아닙니까? 차라리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지옥 가면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하고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단은요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 신일교회 오셨는데 신일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가 많아요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가 되십니까? 구세주, 구세주 한번 따라 합시다 구세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영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만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예수님이 그냥 쫙 여기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너희들 나 믿어야 돼? 그러면 아마 다 믿을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왜 믿어야 되느냐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나와야 돼요 사실 나다나엘은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에게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를 잘 듣고 그랬잖아요 빌림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나다나엘, 와봐, 와봐 이 담백한 표현 와보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한번 와봐 우리 신뢰교 와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봤잖아요 여러분,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자기의 선입관을 깨고 와보라는 친구의 그 권유에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십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오는 걸 봤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도 힘들고 자영업자들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애국자라고 사업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 얼마 안 돼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지만 직장 구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도 참 서바이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어렵죠? 점점 잘 사는 것 같은데 병은 많아지죠 얼마나 여러분, 살기가 힘이 듭니까? 어깨가 무겁고, 걱정이 많고, 두름도 많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참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교인들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아야지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아마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겠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지 올 수 있습니까? 돈 없어도 올 수 있습니까? 돈 없어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기만 하면 안 되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오기만 하면 안 되고 믿어야 됩니다 나다네엘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그 짧은 대화를 하는 동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이 바로 4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네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 예수님, 라삐라는 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해요, 고백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다네엘이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예수님을 다 알고 이런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고백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었어요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야지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다네엘이 처음에는 야, 나사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네엘아,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거 알았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예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 안에서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거 아니죠? 나는 당신의 모든 걸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아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무서워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아내도 모르는 제가 있습니다 내 아내도 모르는 나의 비밀이 있고 나의 치부가 있어요 나의 죄악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니까 참 다 치장을 하시고 멋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고 오셨어요 여기 비저널에 있는 분들은 제가 다 몇몇이 보지를 못하지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다 괜찮고 참 겉모습은 착한 것 같고 그래도 예수님 믿어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욕이 있고, 거짓이 있고, 사기가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리고 음란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다 내 아내는 모르지만 내 남편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가 한번 그거를 이렇게 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 손이 이렇게 있는데 양손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의 손 이 손이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나라고 생각해봅시다 인간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이 왼손은 여러분이 볼 때 오른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죄짐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죄짐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죄짐 때문에 싸우고 죄짐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죄짐으로 인해서 병 그리고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짐을 예수님에게 막히셨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짊어야 될 모든 죄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물론 죄짓죠 그러나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될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연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잘 맞으셨어요 다 짊어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이권위 목사가 평생에 지은 죄값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전세계에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짐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정명 축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정명 축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함으로 예수를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여러분의 생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죠 제가 오늘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하실 거예요 90% 이상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 번 우리 비전에 있는 분들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도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크게 한 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성경을 한 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여 이 시인이 고백하여요 여러분 시인하여 뭐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는 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만나야 되느냐 그분이 구세주이신데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분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지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50절과 51절 말씀인데 여기 이제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사다리가 나와요 사다리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다리는 올라가는 데 사용합니까 내려가는 데 사용합니까 올라가는 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다리를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 도망치는 가운데서 밤이 되었고 홀로 외롭고 두렵고 너무너무 정말 철형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시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외로운 가운데서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면은요 뭐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로또 복권 사면 1등 맞습니까? 대박이 나요? 그냥 자녀들 공부 안 해도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이 그냥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런 거예요 연봉이 몇 배가 됩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경우는 내각 장관 중에서 최근에 외로움 장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영국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면 외로움 장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외로움이 담배 15개 피우는 것보다 더 매일 15개 피우는 것보다 더 외롭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외로워요 내 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라는 게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알거든요 목살에서 말은 안 하지만 자살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많아요 우리 부모도 정말 공부를 잘 시키라고 너 좋은 대학 가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러다가 자살하면 뭐예요 여러분 스카이캐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대학에 떨어져서 사업이 망해서 실패해서 실현당해서 물론 그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뿌리를 캐 보면 뭔지 아십니까 내 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 없다 정신의학자라면 나에게 집중하는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빅터 프랭크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데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책을 보면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인이 프랭크 씨입니까 프랭크 박사님 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박사님의 얘기를 듣고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30분 동안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얼마 후에 어떤 여인이 병원에 왔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닥터 프랭크 내가 자살하지 않은 건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내가 새벽 3시에 전화했는데 당신이 전화 끊지 않고 수면 방해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인들이 그런 거 굉장히 따지잖아요 내 얘기를 다 들어준 거 내가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세상이라면 살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여러분의 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집중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당신과 영원히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분 때문에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존할 가치가 있고 생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인생을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 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 주시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